플래너리 오코너는 습관처럼 반복되는 행위가 생존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메이슨 커리가 쓴 리추얼은 백년에 걸친 수많은 창조자의 얘기를 다루지만 내가 기억하는 구절은 오코너 작가의 말이 유일하다. 게으름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내가 품었던 생각도 오코너의 말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두 번째 직장에서 배운 것을 꼽으라면 단연 심플이다. 나는 심플이야말로 생존의 필수 요소임을 뼈자리게 느꼈다. 대출금을 껴 간신히 1억을 만든 지인이 있었다. 3천만 원만 더 있었어도 좀 더 나은 집을 구매할 수 있었다며 아쉬워하던 지인에게 복덕방 아주머니는 차분히 입을 열었더랬다. 집 보러 온 사람이 하는 얘기와 다 똑같지. 자기가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 하더만 1억 가진 사람은 1억 2천짜리 집을 원하고 1억 2천 가진 사람은 1억 5천짜리 집을 바라고 3억을 가진 사람은 3억 5천짜리 집을 보며 말이야. 욕심과 자유는 끝이 없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만족의 진체는 말 머리앞에 매단 담근 것 같아서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잡히지 않았다. 사람은 시간을 들여 돈을 번다. 그리고 번 돈으로 다시 시간을 산다.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해보자. 돈으로 구입한 것은 단순한 커피 한 잔이겠지만 넓게 보면 돈과 맞바꾼 것은 커피를 만든 시간이다. 옷이나 휴대폰 등 제품을 사는 일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가 낸 돈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까지의 시간이 들어가 있다. 카지노의 플라스틱 칩이 돈은 아니지만 돈의 역할을 하듯 시간도 돈은 아니지만 돈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돈이 되고 돈은 시간이 된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돈과 달리 시간은 무형의 가치라는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비슷한 돈을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돈이 넘쳐오르면 안 써도 될 곳에 돈을 쓰게 된다. 펑펑 낭비한다. 하지만 돈이 적다면 시키지 않아도 아껴 쓰게 된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을 아껴 써본 사람은 돈의 가치를 깨닫고 돈을 지킬 줄 안다. 작은 돈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치고 큰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을 못 봤다. 시간이라고 다할 건 없다. 한껏 주어지면 내 멋대로 쓰게 된다. 직장이나 학교에 다닐 땐 부지런하다가도 방황을 막거나 백수가 되면 게으름병이 돋는다. 당장 내일까지 제출하는 과제가 있어 밤을 새워서 끝내려는 일도 2주쯤 시간이 주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베드라인이 사라지는 순간 부지런함의 고삐가 풀려 여유를 부리게 된다. 반대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연이 민첩해진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몰려 닥칠 때 상황을 바꿔내고 극복하려는 간절함이 불타오른다. 진짜 노력이 나온다. 퇴사를 결심하며 한 가지 결심한 게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꿋꿋이 버티는 사람이 되자고 다시는 도망치지 말자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필살기를 준비하자고 그것이 내겐 심플이었다.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 씻기, 쇼핑, 식사, 취침, 인간관계, 취미, 스트레스 해소 등 모든 보수적인 활동을 최소화하기 낭비가 없는 최소한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로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절약한 내 모든 생명력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붓는 것 궁극의 심플리즘으로 그 어떤 복잡한 일도 해내는 다없이 심플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항상 이겨낼 수 있으리라 이곳이 내게 심플한 삶이 필요한 이유였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심플하게 사는 심플 왕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다. 육체가 건강해야 생각과 마음도 튼튼해진다는 격언이다. 생각이 열매라면 육체는 땅 깊숙이 뻗어내린 뿌리와 같다. 몸에 활력이 돋아야 여유도 생기고 밝은 웃음이 나온다. 마치 깨끗한 물컵만이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몸과 정신의 관계는 집과 사람의 관계와도 같다. 건강한 집, 즉 쾌적하고 정돈된 집은 머무는 사람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심신에 안정을 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반면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온갖 잡동산이가 뒤섞인 공간이라면 불쾌함과 혼란스러움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게을러지고 창결에 무감각해지며 생활습관 또한 흐트러진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없다. 땀을 잔뜩 흘린 뒤 씻지 않고 더러운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없다. 공감도 마찬가지다. 집안이 깨끗하고 물건이 정돈되어 있다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역시 없다. 간혹 너무 깨끗한 것보다는 물건이 적당히 어질러져 있는 게 더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의 귀찮음과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이라 생각한다. 익숙해져 적응된 것일 뿐 질설로 갖춘 깨끗한 공간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마음이 착잡해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잡지나 광고 속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만 보더라도 청결한 공간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을 느낄 수 있다. 집은 중요하다. 내 몸이 더 나아가 내 영혼이 머무는 공간이다. 내가 머문 자리가 깨끗하면 내가 하는 일도 생각도 건강해진다. 공간이 주는 힘은 절대 가볍지 않다. 쌓인 눈을 쓸어내야 길이 열리듯 짐도 치워야 앞길이 열린다. 숨이 퇴인다. 인식하기 전에는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모른다. 하지만 치워낸다면 한 번이라도 단숨을 맛본다면 다시는 이전에 복잡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궁극의 수납법은 넣어두거나 분류하는 게 아니었다. 보기 좋게 배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버리는 것이었다. 불필요한 물건의 참다운 위치는 서랍도 깔끔한 수납함도 책꽂이 틈도 아닌 쓰레기통이었다. 버리기로 시작해서 버리기로 끝나는 것 그것이 진짜 청소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리는 단지 거둘 뿐이었다. 정말 수납함 속 물건이 다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담긴 내용물의 절반 이상은 없어도 된다. 계절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대반이다. 그렇다면 굳이 수납함을 놓을 이유가 없다. 괜히 수납함을 두면 정리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이 물건 저 물건을 보관하게 되니까 괜찮은 물건, 좋은 물건이라고 내게 필요한 물건일까? 물건이 좋아 보이니 사야 할까? 대답은 노. 순서가 바뀌었다. 필요한 물건을 정한 뒤에 괜찮은 제품을 골라야지 괜찮은 걸 덥석 고르고는 필요했던 물건이라 외쳐서는 곤란하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물건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게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가방을 살 일이 생기면 나는 먼저 구체적인 쓰임새를 생각해본다. 학업용인지 여행 가방인지 출퇴근용 업무 가방인지 분명한 목적을 정한다. 물건을 사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학문에 가까울 정도로 나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여정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물건을 선별하기 위한 과정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고민만큼 삶은 더없이 심플하고 단순해진다. 아울러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깊은 통찰은 삶을 관통하는 지혜가 된다. 이는 결국 일, 학습, 여가, 식사 건강, 여행 등 생활의 모든 영향으로 확장된다. 불필요하게 쌓아두고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나를 게으르고 우울한 사람으로 만든다. 부산스럽게 물건과 쓰레기로 뒤섞인 방에서는 정신이 흐트러진다. 집중이 안 된다. 마음은 어떠한가? 복잡하게 쌓아둔 생각과 갈등은 마음속 트라움을 만든다. 청산되지 않은 인간관계는 피해의식을 낳고 후회로 물든 인연은 미련과 집착을 남긴다. 시간과 습관도 마찬가지다. 해야 할 일을 제때 마치지 못한 테만이 결국 피로와 부담감으로 되돌아온다. 결국 심플만이 답이다. 쌓아두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다. 물건도, 일거리도, 관계도, 감정도, 몸속, 독소까지도 그러니 비워내야 한다. 물로 씻고 닦아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진다. 건강해진다. 하지만 버린다는 건, 물로 씻어낸다는 건 참으로 어렵다. 심플은 비움이다. 물건을 버리고, 습관을 고치고, 관심사를 줄이고, 시간을 되찾고, 에너지를 아끼고,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며 모든 쓸데없는 것을 비우는 일이다. 이렇게 다 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삶이 심플해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삶의 가벼움, 활력, 홀가분함, 여유, 청결과 정돈, 건강 등을 얻을 수 있다. 일과 가정, 취미생활, 인간관계 등 삶의 여러 부분이 이전보다 수월하게 흘러간다. 심적으로도 안정감을 크게 느끼며 효율적인 시간활동으로 더욱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단순히 비워서 좋은 게 아니라 비운 후에 내게 진정 필요한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일이 좋은 것이다. 좋아하는 일은 찾는 게 아닌 만들어가는 것. 몰입의 저자 황농문 교수는 말한다. 김면아 선수와 이창호 기사가 처음부터 피겨스케이트, 바둑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20대 끝자락에 읽었던 이 문장은 늘 내 마음속에 박혀있었다. 시간에 갈수록 나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을 좋아해야 행복해진다는 것을 무슨 일이든 오랜 시간을 쏟아부으면 재미있어진다. 시간을 들일수록 이해가 깊어져 몰입도가 높아지는 까닭이다.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이라도 몇 날 며칠을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분명 수학의 재미를 느낄 것이다. 내 꿈과 서명의식을 정하기에 앞서 생의 의미를 헤아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 채 사는 삶은 우물 안에서 혼자 사는 것과 같다. 우물 밖에 더 넓은 진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다. 나는 사업이 적성에 맞아. 사업이 내 길이야. 나는 여행가가 될 거야. 지구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내가 느낀 걸 표현하겠어. 나는 사람들을 도울래. 헐벗고 아픈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줄 거야. 나는 책이 좋아. 감동의 글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나는 연구하는 게 즐거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기술을 개발해보겠어. 물론 본인의 얼굴은 소신과 서명의식도 중요하다. 자신의 꿈과 인생관을 갖는 것도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다. 잠시 세상과 동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 고심해보면 좋겠다. 그 이유를 찾다보면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자연스레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보이고 느껴진다. 도톰 관심이 없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도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고 본질을 깨닫는 과정에서 재미가 생기고 좋아하는 일로 발전할 수 있다. 등산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등산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고 운동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운동의 효과와 매력을 체감하지 못한 것이다. 유광균 저자의 심플왕이라는 책이었어요. 제목이 되게 유쾌하죠. 심플왕.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을 좋아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이 말 자체로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눈앞에 닥친 일에 좌절하지 않고 어? 이번엔 이 일이 주어졌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슬프지만 인생에는 예측하지 못한 온갖 일들이 매번 생기고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닥치던 잘 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시작할 때 좀 저항이 적잖아요. 보통은 안 해본 일이 생기거나 좀 누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면 그걸 왜 해야 되지? 납득시키다가 에너지 50% 다 쓰고 남은 에너지로 또 새로운 일을 배우려다 보니까 아 정말 더 싫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왕 할 거 정말 딱 잡생각 버리고 바로 해버리면 오히려 그냥 더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책에서 얘기하는데 요즘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보는 시트콤이 있는데 옛날 미국 코미디예요. 사인펠드라고 아마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짧은 시트콤이라서 그냥 꾸준히 심심할 때 한 편씩 보는 건데 요즘대로 이상하게 그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일레인이라는 역할을 하는 줄리아 루이드 라이퍼스에 관해서 좀 궁금해해지더라고요. 이 시트콤이 끝난 지 꽤 됐고 딱히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주인공에 대해 찾아본 후로 정말 딱 그 주인공의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데이비드 레터맨의 터크쇼 같은 게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게 많은 분량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중에 딱 한 편이 줄리아 루이드 라이퍼스 인터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레인이 아닌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줄리아 루이드 라이퍼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눈에 계속 더 띄게 되더라고요. 이 본명을 알고 나니까 아마 안 찾아보셨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경험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 영어 단어 하나를 내가 모르는 걸 오늘 배웠는데 갑자기 이제 모든 상황에서 그 단어가 눈에 확 확 띄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였단 말인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내가 오늘 배웠는데 내 눈에 막 들어오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이런 적도 있고 콘서트를 가도 그 노래를 알아야지 재밌잖아요. 사실 여행이라는 것도 여행이 재미가 없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뭐 기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좋아서 감동받고 어 좋다 이럴 수는 있지만 뭔가 개인적인 애착? 이런 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 그 장소를 방문하는 의미라고 할까요? 혼자만의? 그 즐거움 같은 게 좀 배가 되잖아요. 살면서 세상 모든 걸 알고 죽을 수는 없겠죠. 대신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내가 살아가는 소명 넌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별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외로 차 한 잔 만들어놓고 종이에 끄적끄적 이것저것 적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